안녕하세요. 벤치입니다. 와아아아! 제가 7월에 발매한 디스코투나이 비후 3개월만에 첫 미니앨범 벤티즈러브로 컴백하였습니다. 이번 앨범은 지난 디스코투나이 그쪽과는 다르게 미디엄, 힙합, 그리고 발라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태찬은 현재 가요계에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듀서 언니께서 저에게 선물해주신 곡인데요. 심플한 리듬과 기타 반주 위에 누군가를 유혹하는 듯한 멜로디와 저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루어진 몽환적인 곡입니다. 두번째 곡, 지겨워는 프로듀서 고동균님과 함께 그쪽 디스코투나이 제이은 세번째 곡이기도 한데요. 강렬한 힙합 비트에 중독성이 강한 EDM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관없어는 저 벤티가 평소에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었던 발라드의 곡인데요. 프로듀서 넬스님께서 수많은 고민과 수차례 수정 끝에 나온 저의 목소리와 기타로만 어우러진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곡에는 제가 직접 작성하고 포러스에 참여를 하였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음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과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미니앨범 벤티스 러브, 그리고 타이틀곡 태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으며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